지난 12일 동두천시 농업기술정보센터에서 축산물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이번 행사는 축산기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주관으로 축산물의 위생관리 유통체계 구축에 따른 교육이 진행됐으며, 식육판매업소,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8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. 교육내용은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 유통관계관에 축산물 위생시책과 영업자 준수사항, 경기도지회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설명 등 주요 위생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.